자 여러분들 이제 거짓과 위선과 특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선일보 여러분들 첫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피섭 사건이 부산시 의사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네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채운 것이 온라인판의 전체 내용입니다. 부산시 의사의 이재명 당대표 헬기 이송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위선이 드러났다. 부산시 의사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지금까지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온 사람들은 있지만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간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특권 의식에 갇힌 의료체계 무시 부산대학교 회상센터장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송은 내부에 반대가 있었지만 가족 뜻을 존중했다. 또 이재명을 진료한 부산대 의사 우리가 수술 경험 최다 서울 이송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재명 수술 집도이 순조롭게 회복 중이고 식사도 말도 잘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기사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 기사 에게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치놓을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위급한 외상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이름들 국가적으로 그런 의료체계가 있어 가지고 그 의료체계에서 밟아야 될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보고 민주당의 보통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보통 사람들 586 운동권 출신들의 대다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이런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것을 저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런 민주당 대표의 그런 이런 피습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논외로 치더라도 이걸 보고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위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그 처리해야 될 절차적인 게 있을 건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까부셔버린 거가 너무나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주당에 있는 중핵 세력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고 문제 처리 방식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지배하는 자 그리고 당신들은 지배당하는 자니까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런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의 여러분 뭡니까 고려치 않는 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피섭 사건에서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일이 결국은 이 양반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 뭐가 지배할 것인가 하니까 그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 부정세력이라는 그런 일당 새로운 계급이 새로운 계급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과 우리가 지배하는 자이고 너희들은 지배당하는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가 거기까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 부산시 의사에 대해서 환자가 진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정해진 의료전달체계가 있을 거라요. 그 소위 절차적 정당성이란 것이 합법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은 아래 것들이라 지키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여러분 특권의식이고 선민의식 인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한 자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에서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특성을 지금 제가 본 겁니다.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게 여러분들 부산의사회의 여러분들 성명수 제목입니다. 얘기하지 못한 테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폭력은 용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쓴 의사들도 이 사건이 자기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이 성명서를 접하는 국민들도 자기에게 닥친 이야기를 모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그리고 지배하는 자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지에 대해서까지 이런 생각을 확장해서 보는 사람은 드물 거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평에서 다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한자가 1cm다 2cm다 와와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냐 .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 병원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병으로 연고지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외상응급의료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될 의료체계를 그냥 왜 이재명 당대표는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사고 를 장악하고 있는 본인들의 그런 사고 체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민주당 은 이재명 대표를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가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 했습니다.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특헌의식 선민의식 이게 여러분들 아주 강할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보통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을 서열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지역에서 1구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숨겨뒀던 선민의식이 배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이며 내로남불의 정형입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뿔이 났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을 기하려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 한다는 겁니다. 그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거는 점령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인들은 권력교체 가능성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과장을 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접수니 점령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귀담아뜨려야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걸 보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특헌의식과 선면의식과 선민의식과 그리고 지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식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익숙한 위선 조작 거짓 사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런 사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